아 빠지네 빠진다 빠져 아 씨부라 진짜 하하하하 아 아 오늘은 인버스인데 아 좋았다 진짜 빠진다 손절칠까? FNG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일부만 매도때릴까 아 10%만 매도할까 20%만 매도할까 매도해 씨부라 눌러 눌러라고 그 새끼야 눌러라 눌러라 좀 으아 돌아가삐겠다 돌아가삐겠어 안 눌러진다 아 여러분들 손절이 안되네요 아 어쩔 수 없이 제가 롱에 베팅하려고 돈을 좀 모아놨었는데 그 소액으로 인버스를 매수하겠습니다 아 씨부라 손절치 않네 손절 안되네 현재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조금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게딩 솔로 84고 RSI 60입니다 지금 수요일 목요일날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메타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실적이 그렇게 좋게 해 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실적보다는 제롬 파월 시보랄 영감탱이가 FOMC 회의가 있는데 2월 1일입니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0.2%를 올리고 금리를 중단한 상태인데 지금 제롬 파월 행님께서도 0.2%를 올리고 금리를 중단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저도 역시 제롬 파월 행님께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 마이너스 엄청나죠 이 종목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조금 내려올 때 매수하려고 현금을 조금 준비했었는데 그 현금 일부를 그냥 숏에 베팅하겠습니다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숏에 베팅합니다 BERZ를 사려고 하니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 이거는 안 사고 반도체가 많이 올랐던 만큼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 깨띵 술로 우물에 있고 RSI도 많이 빠진 상태고 현재 SOS L이 지금 RSI가 92까지 올라간 상태고 인텔이 실적이 개판이 났으니까 여기 조금 더 크게 조정이 올 것 같아서 매수를 합니다 자 10주 매수 자 인버스에 10주 매수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인버스로 인해서 증시를 급등을 시키겠습니다 와 너무 빠지는데 진짜 와 지금 막 선물지수로 졸라게 빠지고 있고요 예 순간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나 스톱게띵 술로 보십시오 이거 항색 아닙니까 여러분 자 단기간 좀 많이 올랐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항체 홍콩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조정 3.57 떨어지고 그 항생 지수도 역시 오늘 2.738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자 이제 조정이 온다 따윽에 걸렸네 비트코인도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 여기에서 갈팡지팡하는 모습 그래서 소액으로 인버스를 매수했습니다 또 여러분 본장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버스를 조금 매수했기 때문에 본장 가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했고요 아씨 이브라이 진짜 작가하네 진짜 10주 제롬 포랭이 제가 인버스 매수했으니까 FOMC 회의 때 조금 좋게 얘기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동생이 좀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매수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인버스를 타자마자 흐릿한 얼굴로 미소를 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FOMC 회의 때 0.2%하고 금리 인상 중단 금리는 중단한다 이렇게 발언할 겁니다 자 오늘도 내 영상이 멘탈감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스 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